이지아, 안혜경 등 연예계에서 엣지입기로 소문난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일 저녁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 행사장에서 열린 한 시계 브랜드의 파티 현장. 이곳에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퍼로 장식된 블랙 재킷으로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 클릭비 출신의 가수 오종혁. 하지만 그의 진짜 패션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개그계의 패셔니스타 나물라 패밀리의 김경욱, 김태환. 이날 파티의 진행을 책임질 사회자로 추천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행사계의 지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또 소문을 들으셨는지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같이 즐긴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파티에 정말 제가 몸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행사를 해야지만 정말 오시는 분들도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즐기다 가려고요. 한쪽 어깨를 드러낸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의 원피스를 입고 온 안혜경. 이만하면 연예계 패셔니스타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클럽 분위기에 맞게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요. 그냥 가장 무난하게 블랙으로 하고 왔고요. 조금은 좀 섹시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다리 마비 증세로 팬들을 걱정하게 했던 이지아. 표정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파티에 어울리는 발랄한 스커트로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오예란 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신인 남성 그룹 엠블랙. 이날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 화려한 무대 의상 처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 활용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저희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초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패셔닉 스타들이 함께한 클럽 파티 현장. 시계 하나도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스타들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계도 보이게 한번 부탁드릴게요.